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오늘의 날씨가 어떤가요? 오늘의 날씨가 추워요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자! 우리 다른 여의도 한번 가볼게요 무슨 여의도 한번 가볼까요? 화요일 화요일! 화요일 어깨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빨리 가볼게요 시작!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요? 오늘의 날씨는 추워요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! 월요일은 어디? 월요일 화요일은? 어깨 수요일은? 가슴 목요일은? 뇌 금요일은? 목덩이 토요일은? 무릎 일요일은? 화요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금요일로 조금만 빨리 마무리할게요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준비! 시작! 시작!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오늘의 즐거운 금요일 오늘의 날씨는 안 더 가요 오늘의 날씨는 추워요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오늘의 즐거운 금요일 잘하셨어요! 이번에는 여러분 간단히 치매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?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?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?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? 사랑합니다 감탄 박수 준비! 시작!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외쳐줄게요 2018년에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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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있어서? 네가 있어서? 행복했다 행복했다 2019년에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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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랑하자 우리 사랑하자 사랑해 잘하셨어요 이게? 감사 박수예요 1번 다시 물어보라고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?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? 행복합니다 네 번째는?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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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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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만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박수만 한 번 더 갈게요 자 감사 박수 준비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어요 이 네 가지의 말은요 여러분 많이 하면 많이 하시는 거죠 지교 사람들한테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?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방법은요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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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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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